주인공을 위해 달려와준 양홍규 서포터스입니다. 온라인 마케팅 중에서도 수공의 전문점을 운영하는 주인공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 쇼핑몰 입점에 대한 강의가 진행 중인데요. 국내 한 포털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이 쇼핑몰은 많은 소상공인들이 저렴한 수수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오늘 가입하고 상품 등록해서 판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스톱으로 모든 것들을 쇼핑몰 구축을 할 수가 있다. 중요한 건 이 포털에서 고객들이 눈에 잘 띄어야 되잖아요. 잘 띌 날이면 블로그같이 판매 요체를 해야 돼요. 이 순서를 쭉 정해서 나열을 하거든요. 랭킹에. 그다음에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신용정보예요. 이 신용정보라는 얘기는 어떤 대출에 가서 이런 신용정보가 아니고 상품 주문을 받았을 때 고객에게 상품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배송일이 보통 3일 이내에 보내야 되는데 3일 이내에 얼마만큼 잘 빨리 보내느냐. 아니면 고객이 어떤 상품 문의를 했을 때 48시간 이내에 얼마만큼 빨리 대응을 해주느냐. 나만의 쇼핑몰 개설을 끝내고 바로 상품을 등록해보기로 하는데요. 사진 옆으로 찍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나 PC는 괜찮지만 모바일에서는 사람들이 화면에서 보려면 스크롤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바일에서 스크롤을 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바로 이태를 해버리니까 가급적이면 사진을 바로 찍으세요. 바로. 상품이 돋보이도록 사진을 찍어 사이트에 올린 다음 적정한 가격으로 등록해서 드디어 공방 사장님의 온라인 쇼핑몰이 탄생했습니다. 소중한 작품을 올려 판매로 이어지면 매출도 올리고 홍보도 되니 일석이조겠죠. 처음에는 어릴 동절을 하고 컴퓨터에 잘 모르니까 조금 어려웠는데 워낙 친절하고 꼼꼼하게 잘 알려주셔서 잘 이해가 되고요. 좀 더 열심히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방 사장님의 가장 큰 고민인 간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을아차차의 특별한 솔루션 간판 시공. 정감 있는 주인공과 공방의 이미지에 어울리는 입체 간판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개성 있고 멋스러운 간판을 기대해 주세요. 한편 가게 내부에선 고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진열 작업이 한창인데요. 진짜 너무 멋있어요. 아니 너무너무. 괜찮으세요? 너무 괜찮아요. 어머나. 전부 매장의 디피에노 것처럼 너무 멋있어요. 사장님 작품이 너무 좋아요. 근데 작품이 빛이 안 나는 이유가 뭐냐면 작품과 작품 간의 간격이 없어요. 손을 넣을 수 있는 최소한의 간격을 비워둬야 이 제품을 만져봐요. 근데 이게 없으면 손님들이 불안해서 못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품 간의 간격을 9cm 정도로 유지해 주시는 거. 사람 손이 들어갈 정도로 이 간격 유지해 주시는 거. 색깔만 딱딱딱딱 맞춰졌어요. 그래서 소품. 아까 비누도 이 비누도 저기 안에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 검정색 비누 있었고. 이제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제안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여기가 결혼 소금의 존이에요. 그래서 결혼할 때 쓰는 용품들을 다 모아놨어요. 선물로 갈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애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애기 돌잔치 선물해서 두 번째 칸에 돌잔치. 모든 진열을 할 때 막 진열하시면 안 되고요. 주제에 맞춰서 스토리라인으로 연결시키면 훨씬 더 좋아요. 제 작품이 이렇게 멋있었나요? 진짜 멋있다. 본인 작품이에요. 그리고 여기. 선물로. 네. 잠깐 밖으로 나와보세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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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웬일이야. 어머. 승리님. 승리가 흥망이다. 너무 예뻐요. 노래 확대해 줘. 저 항상 정말 마음에 좀 걸렸거든요. 진짜 너무 예뻐.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소체가 사장님이랑 닮았어요. 승리 형이 똥글똥글. 비용이 부담돼 달지 못했던 간판 자리에. 공방에 어울리는 예쁜 간판이. 시간이 지나서 빛이 바른 현수막은. 수강생을 마구마구 늘려줄 상큼한 현수막으로. 특징 없이 나열되어 있던 진열대는. 주제와 색상, 간격을 유지하며. 작품이 돋보이게 하는 스토리가 담긴 재미있는 진열대로 변신했는데요. 꿈꾸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공방에서 사장님의 멋진 활동 기대할게요.